2013년도에 처음 발리송을 알게 되고 실제 발리송을 구매해서 돌려보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꼭 해보고 싶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나만의 발리송을 직접 만들어 보는 거죠 저뿐만 아니라 발리송을 즐기시는 분들이라면 분명 마음속 한켠에 있을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성배입니다 제가 이번에 직접 발리송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토록 염원했던 것인데 일반적인 발리송을 만들고 싶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다마스커스 발리송을 만들어 봤습니다 여기서 다마스커스란 서로 다른 두 강제를 단조하여 붙이고 산화 처리합니다 쉽게 말해 빠르고 강하게 녹슬게 만드는 겁니다 서로 다른 두 강제에 녹이 쓰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아름다운 물결 무늬가 나타나게 됩니다 손에 들고 있는 강제는 1094와 15N20입니다 각기 다른 강제를 붙이기 위해 먼저 표면을 다듬어 줄 겁니다 용접해 둔 강제 뭉치를 가마에 넣고 뜨겁게 달궈줍니다 지금은 여러 겹의 강제를 임시로 붙여 놓은 상태지만 알맞은 두께로 단조해 줍니다 망치만으로는 원하는 두께를 뽑아내기에 너무나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기계의 힘으로 강제를 늘려줬습니다 빗질도 해주고 소금과 농사를 뿌려 산화되는 것을 방지해 줍니다 분명 시뻘겋게 뜨겁게 달궈진 강제지만 가마에서 나오는 순간부터 식기 시작합니다 한 번에 원하는 두께를 만들 수 없기 때문에 다시 가마에 넣어 달궈주고 다시 기계로 늘려주고 이 작업을 반복합니다 원하는 두께가 나올 때까지 완전히 식고 나면 이런 모습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하고 쉽게 볼 수 있는 철판이지만 그 속에는 서로 다른 강제가 겹겹이 들어가 있죠 이 철판을 자르고 산화 처리하면 우리가 봤던 다마스커스 무늬가 나오는 겁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서 더 나아가 적동을 넣어볼 겁니다 두 강제를 합친 다마스커스 두 장 사이에 적동판 두 개 중심에는 1094를 넣을 겁니다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각각의 강제마다 녹는 점이 다 다르고 그것을 다루기에는 상당한 기술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적동 다마스커스는 대장간 사장님께서 직접 단조해 주셨습니다 관리송 제작을 도와주시는 이분은 창원에서 풀무 공방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인스타그램에서 다마스커스를 알아보던 중에 적동 다마스커스 나이프를 만드신 사진을 보고 반에서 바로 날아갔습니다 한국에서 적동을 넣은 나이프를 만드는 분이 이분이 거의 유일하더라고요 나이프 제작 판매뿐만 아니라 누구나 이곳을 방문해서 나이프 제작을 체험할 수 있다는 점도 인상 깊었습니다 단조한 적동 다마스커스를 원하는 디자인으로 잘라줄 겁니다 바로 자른 단면을 보면 주황색 적동이 약간씩 보이죠? 단면이 아직 울퉁불퉁하기 때문에 다듬어줄 겁니다 측면을 갈아내니 적동의 모습이 어느 정도 잘 보이네요 세부적인 디자인을 그리고 디테일하게 잘라줍니다 이번에 발리송을 단조하면서 가장 크게 느낀 것은 단조 그러니까 가마에 넣고 뜨거워진 금속을 두들겨서 늘리는 작업은 생각보다 정신없이 빨리 끝나더라고요 사실상 표면을 갈아서 디테일하게 다듬는 것이 반 이상이었습니다 계속 갈아요 거친 사포로도 갈고 고운 사포로도 갈고 줄로도 갈고 그냥 계속 갑니다 영상으로 봤을 때 지금도 충분히 반짝거리는 표면이지만 실제로 보면 크고 작은 스크래치가 보입니다 이 스크래치를 없애기 위해 같은 방향으로 거친 사포를 이용하여 갈아줍니다 표면 차이가 확실히 보이죠? 그 뒤로 점점 고운 사포로 표면을 정리합니다 모양도 잡혔고 표면도 잘 정리됐습니다 애칭 작업, 즉 금속을 산화시켜 우리가 원하는 다마스커스 물결 무늬를 만들어 볼 겁니다 이제 핸들을 만들어 볼 겁니다 핸들 재질을 어떻게 할지가 참 고민이 많았어요 다마스커스를 만드는 만큼 그에 걸맞는 재질을 사용하고 싶었습니다 결국 은핑고라는 나무로 결정했습니다 우리가 쉽게 접하는 나무가 아니죠 일반적으로 보통 나무는 물에 뜨죠 그런데 은핑고는 물에 가라앉습니다 밀도가 높고 단단해서 젓가락이나 목도, 피아노 건반 등에 사용되는 고급 목재라고 해요 은핑고를 알맞은 사이즈로 잘라 다듬어줍니다 피본 나사가 들어갈 수 있도록 나사 구멍을 뚫어줬어요 생핀까지 단단히 고정시킨 후 조립해봤습니다 일반적인 와셔 대신 베어링을 사용했어요 피본 나사, 스페이서 모두 황동으로 맞췄습니다 유널리오까지 발라주니까 잘 돌아갑니다 이렇게 나흘간 적동 다마스커스 병딱의 발리송을 만들어 봤습니다 2013년 처음 발리송을 만져본 학생이 꿈꿨던 일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막연하게 직접 만들고 싶다 해서 다마스커스 발리송을 만들게 될 줄이야 상상도 못한 일이네요 이번 콘텐츠는 제 영상을 봐주시는 여러분 덕분에 만들 수 있었습니다 분명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원하는 일 결국에는 달성하실 겁니다 채널을 봐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영상 마쳐보겠습니다 이상 김성도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